안녕하세요 델센 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온 김에 별사진 강좌 하나 찍을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별사진 촬영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사진 같은 경우는 점상 촬영, 궤적 촬영, 그리고 가이드 촬영 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종류로 따라서 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점상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점 형태로 보이죠 그것을 점상 촬영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궤적 촬영 같은 경우는 별의 위치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북극선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 전체를 어떻게 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 뭐 궤적 촬영 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촬영 같은 경우는 특수 촬영인데 별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별의 위치가 바뀌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게 바로 가이드 촬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점상 촬영이랑 가이드 촬영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가이드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두운 별 있죠 그런 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이 장로추를 두고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별이 이렇게 점 형태가 아니라 궤적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버려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것을 그대로 추적을 하면서 계속 촬영한 것이 바로 가이드 촬영입니다 이 가이드 촬영 같은 경우는 적도위라는 장비가 필요하고 오토가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도위가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딱 맞춰서 가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적도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죠 고가다 보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 좀 힘들고 천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거 하면 50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촬영 같은 경우는 가이드 촬영 강좌도 안 하면서 가이드 촬영만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이드 촬영 같은 경우는 천체 만화경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별 사진을 촬영하는데 수월하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날씨겠죠 날씨 같은 경우는 흐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아도 안 됩니다 구름이 많은 날도 좋지 않죠 반대로 이제 별 사진 찍기 좋은 날이라고 하면 베스트죠 베스트 날씨가 뭐냐면 구름 한 점 없는 해 모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 상태가 사실 별 사진 찍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옷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별 사진 찍기 상당히 안 좋은 계절입니다 별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여름이죠 5월 초부터 5월 초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이쯤이 제일 별 사진 찍기 좋아요 대부분의 은하수가 이때 발생하거든요 다리 모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리 모양이 이제 보름달이 제일 안 좋아요 왜그러냐면 보름달이 밝잖아요 어플 보면 달 모양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은 그 어플을 받아서 보시면은 오늘의 달 모양이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보름달이 있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달 자체가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제가 날이라고 말씀 안 드리죠? 달 자체가 없는 시간대가 제일 좋다 이제 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니면 떠오르기 전 시간 그 시간대가 있는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날 만약에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며칠날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달이 없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 나가서 별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도 도심에서는 찍기 힘들어요 광회라 그러죠 광해 그러니까 오염된 빛이라는 뜻인데 사실 광해가 많으면은 부열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심지어 또 별이 보인다 쳐도 좀 불필요한 빛의 간섭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조금 뿌옇게 나오고 불필요한 컬러가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금 제가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좀 멀리 차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도심 외곽지역에서 촬영하는 게 좋고요 제일 촬영하기 좋은 거는 사실 천문학 뭐죠? 관측하는 데죠 그런 별 관측하는 데 이런 장소가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데는 이제 별을 전문적으로 관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빌몰 후에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제 덩차가 못 올라가게 해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올라가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있으면은 혼자서는 다니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산에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심한 새벽에 산 중턱에서 타이어가 빠져버렸어요 웅덩이에 그래가지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진흙탕 같은 곳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진짜 혼자서 한 2시간 3시간 고생했어요 진짜 사실 그거는 위험한 건 아니죠 위험한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발을 헛디려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위험한 사람을 만나거나 위험한 동물을 만난다거나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산이나 어두운 지역 배치 없는 지역을 가실 때는 혼자보다는 동물회에서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지인분들과 같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삼각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삼각대 없으면은 못 찍습니다 빌리즈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있어야 되겠죠 렌즈 같은 경우는 망원렌즈를 쓰든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죠 광광렌즈를 쓰든 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해당 장소에 촬영하신 분들에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렌즈가 좋은지 그런 부분들까지 알고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촬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체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체크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출발하시면은 거의 성공적인 별사진 차량이 가능합니다 점검해야 될 거 필터 무조건 제거하세요 렌즈에 붙어있는 필터 무조건 제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손떨림 보정 장치가 있는 렌즈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닦으세요 이제 카메라의 모드를 미러업 모드로 바꿔줍니다 미러업 모드로 바꿔줘요 그리고 카메라를 키는 거죠 뷰파인드 같은 경우는 막아줘요 왜 막아주냐면은 상당히 어두운 상황에서 아주 미세한 빛만 이렇게 안으로 유입이 돼도 컬러 자체가 이상하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뷰파인드를 막거나 아니면 여기 아이피스에 딱 꽂아가지고 막는 그런 악세사리도 있어요 그런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빛을 차단했으면 이제 라이브 뷰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브 뷰로 촬영해야 되는데 이 사진 촬영 모드로 ISO 감독을 아무리 올려도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이 상황은 라이브 뷰 화면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영상 모드로 바꿉니다 동영상 모드로 제껴 가지고 바꿔줘요 바꿔주고 나서 여기서 조리개 값을 최저로 떨궈줍니다 셔터 스피드도 상당히 내려주고요 30분의 1초 괜찮네요 그리고 ISO 감독을 최대한 올려줘요 자 그러면은 영상 화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면이 밝게 보여요 뭐 이걸로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왜 이걸 하냐면은 초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고 구두와 구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부터 구두와 구성을 잡는 거죠 물론 손전등 같은 거 있으면은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초점 잡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초점을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초점을 잡았어요 카메라 모드로 바꿔줘요 셔터 스피드가 중요한데요 셔터 스피드는 절대로 15초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5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명태가 아니라 궤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즉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15초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하신 다음에 그리고 조리개 값은 최저로 당연히 떨궈줘야 되죠 지금 이 렌즈는 2.8까지 개방이 되네요 자 그리고 ISO 감독은 640 약간 밝지 싶은데 이래 되면 네 조금 더 내려줍니다 ISO 감독 400으로 내려서 한 장을 찍어볼게요 자 찍을 때 릴리즈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으로 누르면은 이거 100% 흔들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먼저 눌렀다가 진동이 사라지길 기다려요 1초 2초 3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눌러서 찍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릴리즈 사용하는 FM 방식이에요 이거 안하면 릴리즈 사용해야 별사진 찍는 거 몇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렌즈 필터를 반드시 제거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별사진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크다 여러분들이 정말 멀리까지 가고 그 어두운 곳에서 고생고생해서 갔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하는 후에 결정이 됐으면 그때 출발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찍을 때 제가 삼각대 쓰는 요령이라고 해서 예전에 기초강좌에서 누누히 강조를 드렸죠 삼각대 FM대로 쓰지 않으면 이거 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각대를 FM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 영상 예전에 올린 거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사진 찍는 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요령만 하면 정말 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괴직 촬영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체육적인 선물을 많이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지필이라는 책에는 점상 촬영은 제외하고 가이드 촬영 제외하고 괴직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보정하고 합성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에 점상 촬영을 안 한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하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되면 은하수 시즌이 오잖아요 그때 울산방이라든지 상당히 유명하죠 거기가 은하수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도시 주변 인근 지역에 말이죠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적인 사진 촬영을 하실 수 있고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 쪽에서 오프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집 중인데 인물 사진 파트 쪽은 부산 쪽은 끝났어요 모집이 끝났고 서울 쪽도 곧 마감입니다 꽤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물 사진이 실전 촬영 같은 경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원수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강좌를 위해서 근데 이제 기초 강좌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부산이랑 지금 제가 모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기초 강좌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을 거예요 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좌를 듣게 되시면은 사진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셨다고 해도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해도 오시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을 좀 더 찍었다 하더라도 어서 배워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강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제목 저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도전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